오렌지색이 여기 붙어있었다고 그리고 요거 있다면 요거 감안하고 요거에 요거 잘라놨다고 요기 들어가는게란 말입니다. 잘라놨어 요 오렌지색 있지 요거 요거는 여기에 물리있다고 역시 생각한대로 동작상태 이상하네 우리는 보면 이 노란색하고 이 노란색하고 똑같거든 그렇게 헷갈리는게 진짜 노란색 제대로 물리있잖아 천을 싹 다 찾아와야되요 하나씩 요거 꼽아봤다가 귀가 차는 귀가 차